소환사의 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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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이 철벽 방어의 폐기를 느끼어라! 파랑팀이 벼라곤을 처치했습니다. 철벽 방어 개시! 철벽 방어 개시! 철벽 방어 개시! 터보슈클로켓 저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도움말! 도움말씀! 제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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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철벽 방어의 패기를 느껴라! 히앗! 투나 방어막! 화염 방사기 출력 전개! 터브 슈크 로켓!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투나 방어막! 투나 방어의 방어를 연결해야 합니다. 투나 방어의 방어의 살리기 BACK!! 투나 방어의 방어는 문자입니다. 100%가 지민으로 부족하다. 파괴되고 있는 강의 목요일에 달달한 패기. 미리 먼저esse 분의 속기입을 했다. 투나 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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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와 패기를 다 맞추는데… 투나 방어의 방어의 방어는 투나 방어의 방어의 방어이 펭 À트의 방어. 경고! 도움을 더욱 방향으로 방향을 도와주세요. 도움말씀! ㅋㅋ 투나 방어막! 연결할 수 있어서 Bruxie가 끊어져서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날아올라라 요돌 불사주 철벽 방어의 폐기를 느껴라 추나 방어맛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파랑팀이 드래곤 동사도 파랑팀이 드래곤으로 파랑팀이 드래곤을 전달할 때 오틀브롤이 def. 빨라색을 하자마자 이빙이 крplic기 2번째는 전원하게 남아있습니다 2-3 2-3 2-3 2-3 2-3 3-4 4-4 2-3 2-3 2-3 3-4 3-4 2-3 1-3 2-3 2-3 2-3 2-3 1-3 2-3 1-3 2-3 1-3 1-3 2-3 2-3 1-3 2-3 2-3 1-3 2-3 1-4 2-3 2-3 2-3 경고는 사령관을 모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령관을 맞추게 됩니다. 사령관을 위치해 주십시오. 사령관을 모으십시오. 사령관을 모으십시오. 사령관을 모으십시오. 사령관을 모으십시오. 대단하십시오. 적당한 힘으로 도착하십시오. 큰 힘으로 Cong기 저 라이프 도시 세뇌에게 다닐 것 같다 팔았길래 넌 기회에 참고하니 참고하니 안녕! 엔구들! 소관사 분들 게임을 적두었습니다. 소관사 분들 게임을 적두었습니다. 소관사 분들 게임을 적두었습니다. 소관사 분들 especialmente 감사합니다.